혜찬이 친구들 너무 웃겼어, 도영아? 혜찬이 친구한테는... 아, 혹시 런지니? 런지니? 뭐 언니가 막 다 무섭다고 했잖아? 아, 무섭다고 하기보다 다 혜찬이 같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좋아요. 아, 진짜 힘들다. 아니야, 네가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아, 형, 제가 할게요. 아니, 그냥 말이 나온 거야. 아니, 다 비슷한 런지니아, 너가 해! 라고 하면은 아니야, 그냥... 진짜 빠르게 알게 해. 와, 이게 진짜 무섭네. 역시 혜찬이 친구들은 달라. 혜찬이 친구들은 다... 네, 1차 시도! 실패! 누가? 실패! 왜? 누가? 아이고... 아이고... 왜? 왜? 진짜 잘하고 있었네! 아니, 나 노래가 바뀌는 줄 알고 무슨 노래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러고 있어. 네. 아, 진짜 미안. 뭐. 뭐야? 울었어. 울었어. 아, 만지지 못하네. 아, 만지지 못하네. 아, 나 이거... 진짜 죽겠다. 진짜 죽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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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동물주는 4인으로 네 이제 4인으로 그런 친구는 슬프죠. 슬픕니다. 제가 여우가 가기 전에 토끼 잡아먹고 가겠습니다. 이런 포부 아주 좋아. 이런 포부 아주 좋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아 진짜 빨리 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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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어로 와우 아 진짜 진짜 이거 어떡할까 야 먹어봐 먹어봐 아니 보지 말라고 안 봤어 봤잖아 야 야 싸우지 마 보지 말라고 아니 근데 더 안 봤어 야 야 싸울 거면 여기서 제대로 싸워 7등 중의 야 2020 활동으로 이렇게 23명이서 모인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며칠 촬영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많이 생각해서 재키면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하하하하하 살림은 좋아해 살림을 좋아한다고 아니 넌 뭐 아니 니가 나에 대해서 못 알아 니가 나에 대해서 못 알아 어린이들 어린이 싸우지 마세요 어린이들 살림만 살림만 어린이 아, 부모님 불러올거예요. 가만히 가요. 아, 부모 참가.. 아, 부모 참가.. 아, 부모 참가.. 아, 부모 참가.. 사실 제노가 아니라.. 인간해보자. 우리가 인간해볼게. 이렇게 가요밥을 할게. 이렇게 가요밥을 하는 거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 인간한다오. 뭔 소리야. 하하하하 아, 부모님 다 이럴수? 아, 이게.. 제기보는 거 아니에요. 제기보는 거 아니에요. 어, 다같이 다같이!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 Nothing.. 난 제노야! 아.. 아.. 나도 할거야! 넌 뭐야! 할거야! 뭐야! 하고 싶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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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내 댄스가 또.. 첫 번째 감각 문제지. 오케이. 와, 이 차례는 진짜.. 100년 지금 쟤네가 되고 있어. 도무현 아 네 여보세요 여기 드림 호텔인데요 예약 안 돼요 안돼요 네 여보세요 드림 호텔인데 런닝이냐고 아니 없어요 네 여보세요 다이빙 아 빼앗. 다이빙 지성아 이제 진짜, 진짜 들어봐 너 지금 마이크 누르지 말고 얘기하지마 팔다 말 계속 걸려 말 그렇게 막 지성아, 마이크 떼라구 ㅋㅋ 진수성찬 화난다 다이빙 소영장 워터풀 해변 아니 한국어가 해변 밖에 없어? 그래! 이리 와봐 정찰! Hayır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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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바이 올린 바이 올릴네 바이 바이가 그러면 헬로헬로도 되고 아까 코끼리 코는 왜 돼? 호랑이 코야 와이파이를 와이와도 해도 되고 와이와이 와이 해찬이 강첨지 지난 게임 안제 껐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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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런 이거 어때? 어 골랐어 그거 골랐어 골라 마이크 야야야야야 야야야 우리 평범하게 좋아서 평범하게 괜찮아 괜찮아 빠졌어 방금 진정할 수 없어 심판 다시 할까요? 아웃 형 그래서 우리 지금 12대 11 우리 하나만 이기면 돼 어 하나만 이기면 돼 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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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무효라 뭔 소리야 심판한테 까부러요 야 여기 단발라 역 응급 용진 한입 두개 대폭 조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